1. 새벽기도의 새벽기도의 새벽기도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깨워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시작합니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또 가롯 유다의 배신과 또 실패 속에서 후회가 아닌 폐기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울려주시는 말씀 그 영적인 알람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형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가 290장입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기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나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 섬겨 곧 따르라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침 지고 해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도 구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봉낙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은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도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네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지금 총도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고 사형을 언도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희롱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고 또 이제 안식일 전날이라 예비일이라 그들은 이제 재빠르게 요셉의 무덤에 예수를 장사하게 되고 군인들이 이제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과정까지 이제 27장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요일 밤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칼과 몽치 로마의 군사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이 경비대원들의 그런 폭력 속에서 예수님은 붙잡히게 되시고요 결국 이제 첫 번째 재판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요 26장 57절에 첫 번째 재판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장에서 거기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짓 증거들 거짓 증인들을 찾고 이제 결국은 결론이 다 나와있는 그런 재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밤새 이제 신문을 하고요 두 번째 재판이 이제 열려지는데 그게 새벽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밤에 심야에 그리고 새벽에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는가 이게 불법 재판입니다 새벽에 밤에 재판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지금 이 일들을 다 지금 마무리하고자 하는 아주 굉장히 급박하고 아주 신속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고 연합하는 곳에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신속하고 그렇게 일을 일사천리로 모든 게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드라마 각본이 다 짜여져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데 이 일은 여러분이 아주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세인들 사두개인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각본으로 짜여져서 신속하게 일사처리로 진행되어져요 자기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역으로 보면 뭐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으로 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에 그렇게 쓰임받음도 모르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뜻을 이루는 그 모습대로 일이 다 진행 이들은 아마 정말 야 우리가 이렇게 참 각본을 짜도 드라마를 써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기가 막힌 지금 이 드라마가 쓰여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 불법을 하고 그들의 어떤 악함이 만천하에 천하에 드러나는 것인데 그걸 몰라요 자 보세요 새벽에 모든 제사장 모든 제사장 가야바도 모이고 또 안나스도 모이고요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목적이 단 하나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가 바로 이 재판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것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여기 보세요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동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총동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치게 이 세 번씩이나 예언하셨거든요 예고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왜 총동 빌라도에게 갔는가 대제사장들과 이 사내들인 공예에서는 예수의 죄목을 신성모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성모도 이 율법의 문제로 죄의 문제인데 이것으로는 사용권이 없어요 공식적인 이제 합법적인 사용권을 얻기 위해서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에게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치밀한지 몰라요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 디베료가 임명한 이 유대 지역의 다섯 번째 총독이었습니다 AD 26년에서 10년간 유다의 총독으로 재임했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 탄생 후에 예수님이 33살 이게 33세 30세까지 사생애를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모든 배경들이 다 역사적 사실로 밝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보통 이 가이사라에 주둔하면서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명절 이런 기간들이 되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치안을 담당하면서 이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으니 이것도 여러분 기가 막혀 악의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들이 예수를 붙들고 가이사라까지 가야 돼요 총독 관저가 있네요 근데 임시 관저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명절의 기간 동안 왜냐하면 명절에 이렇게 폭도들이 또 폭동을 일으키는 치안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지금 민심이 흉흉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입성 나귀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니 뭐 군중이 완전히 반반으로 나눠지고요 이게 지금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빡한 상황들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냥 명절에 하지 말자 이런 자체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었지만 불쑥 유다가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돈 달라고 그 은삼십을 거래하고 지금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주셔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 대사장의 권세도 장로들의 권세도 총독 빌라도에게 있는 권세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곳에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력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제가 성찬을 베풀거나 세례하거나 누구 임직을 한다든지 은퇴를 한다든지 그럴 때 제가 마지막에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누굴 장로로 누굴 권사로 누굴 집사로 임직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은퇴하게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교회와 저에게 주신 권위와 권세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첫째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 주신 권세와 권력들을 사용해야 된다 자기의 교만함과 탐심과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새벽은 어떠해야 이 새벽입니다 새벽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새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새벽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장노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새벽에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시간들로 이 새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새벽은 어찌 해야 될까요? 다윗의 새벽은 어땠습니까? 그 광야를 지내면서 사월을 피해가면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면서 절망과 포기와 낙심의 시간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새벽이 아니었어요 새벽마다 그는 비파야 수금아 깰지하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여러분 이 새벽 아침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 복된 시간 이 새벽은 생명의 시간이에요 새벽은요 구원의 시간 하나님이 밤새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잠들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새날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새벽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요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슬픔 중에 그들 바벨론의 포로에 있으면서도 그 창조의 말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 밤이 지나고 이 어둠이 지나고 이 절망이 지나고 이 낙심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회복과 구원과 생명의 새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환란과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잠자고 사람을 죽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으로 두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이 새벽이 다시 살아나기를 추천합니다 코로나19로 새벽이 다 죽었어요 이 새벽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영감 다윗이 새벽이 살았기에 그의 생명이 살았고 그의 인생이 살았어요 야곱이 약복에서 밤새 씨름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부니엘의 영광을 보는 그는 육체적으로 실패했죠 환도뼈가 무너졌죠 그러나 그는 영으로 살고 육으로 죽었지만 영으로 사는 그 축복의 생활을 맞이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새벽을 살리십시오 어떻게든지 새벽이 살아나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같이 한번 말씀드렸죠 좀 새벽기도 은혜인고 한밤중에 깐깐한 지금 새벽기도요 여러분 다섯시 반에 하기도 하고 여섯시 하기도 하고요 일곱시 하는데도 있고 그래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새벽 다섯시 정말 이거 옛날 농사 지을 때 그때 빨리 예배드리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우리나라 특성상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붕의 역사 핵의 역사 이것은 새벽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깜깜할 때 와서 우리가 겨울에는 특히 더 하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길은요 날이 밝는 그래서 저는 참 이 새벽이 좋습니다 깜깜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에는 해가 뜨고 참 담대함이 이거 어떻게 살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병원에서 그러니 병원에서 밤에 잘 때요 잠도 잘 안 오죠 뭐 진통해 뭐해 뭐 좀 잔 것 같은데요 충분히 자는 것 같은데요 한 30분 또 지척이다가 또 잠을 자요 그럼 또 한 30분 20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날이 올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이 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밤새요 밤새 침대가 빕니다 배드가 비어요 사람이 죽어서 나가요 그 깜빡 20분 30분 자는 시간에 생과 사가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내일 새벽이 올까요 새날이 올까요 깨보면 막 2시 3시 그런데 그 병실 제가 창문가로 이렇게 앉으면 환자들은 창문가 앉는 거 침대가 그렇게 되어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밖을 내다보고 그래서 이게 창가 쪽으로 배드가 나기를 아주 기다리고 이렇게 별세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창가로 좀 옮겨다 주면 안 되냐고 막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창문 틈 사이로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창천 감리교회가 보이거든요 길 건너 그 십자가 그 사진 찍어놨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새벽 예배할 수 있을까요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하나님 새날을 주시는 이거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새벽을 여러분 깨우셔야 돼요 생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 이 축복의 시간 반드시 여러분이 사수하셔야 돼요 사람 죽이고 생명을 죽이고 악을 도모하고 참 기가 막히죠 밤새 악을 도모해가지고 연합해서 마음을 합쳐서 나온 결론이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사는 그런 은혜를 사는 이 새벽에 역사들이 나타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예수를 판 유다가 자신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이거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은삼십이 그리고 이 은삼십이 뭡니까 이거 내 주님의 피값인데 이게 생명값인데 내가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아주 깊은 후회를 하게 되고요 대제사장도가 장노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 양심 선언해요 4절에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회개와 유다의 후회를 여러분이 딱 보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요 여기 심히 통곡하고 밖에 나가서 누가 울고 회개하고 하는지 모르죠 밖으로 뛰쳐나갔으니까 거기 쫓아 나와서 당신 뭐 합니까 뭐 회개하면 이거 모르죠 안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유다는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장노들에게 가서 양심 선언합니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다 라고 도덕적으로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가론 유다의 이 후회가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장노들에게 가서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제가 했습니다 양심 선언하잖아요 멋져 보이죠 그리고 가론 유다는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편에 왔을 때는 굉장한 용기고요 정말 멋진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다시 가서 장노들에게 가서 공회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예 굉장한 아주 멋진 참 제가 이런 얘기하기 싫어하는데요 우리 뭐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은 아니 죄를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유다가 보지 못했던 거 그 죽음마저도요 뭐요 자기 맘대로 하고 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을을 드러내도록 이 생명까지도 자기 맘대로 이 자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살로 포장해가지고요 자기 을을 포장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다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있고요 4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보세요 다 공모자들이잖아요 공범들이잖아요 유다의 어떤 후에 리우침을 보면서 대체사장과 백성들 똑같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요 하 유다한테 몰아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자신은 무지하다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한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는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체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다 성정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참 보자 이 은삼십이 유다를 정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다 정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보세요 야 핏값으로 죄인의 값으로 얻은 이 소득을 성전고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주는 것이 이때는 또 법을 따지고요 의로움을 찾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보세요 만천하에 만천하에 정제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이 자기 의를 자기는 가려고요 자기 눈에 들분을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면서 그렇게 끝까지 나는 무지하다 나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나는 의롭다 이 종교의 타락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토기장에 밭을 사서 피밭 악엘 다마 가론 유다의 죽음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1장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은 그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게 되었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 다르죠 그러나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목을 메어 자살하고 어쩌면 가지가 부러지고 줄이 끊어져서 결국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구절에 이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결론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악한 날에 악인의 쓰임대로 하나님 악인도 들어 쓰셔서 총독 빌라도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영적 의미가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악인들처럼 그렇게 사용되고 쓰임 받느냐 아니면 의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느냐 베드로 베드로 보세요 죽으면서 끝까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후회가 아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때 나는 그 악한 날에 악인이 되어 악인도 쓰시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의인의 혹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새벽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가 아닌 하나님 이루어짐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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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 사순절 고난의 주간 둘째 날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시간 절망의 시간 낙심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니